안녕하세요 슬림공구입니다 올해에는 특히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건물에 누수가 생긴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방수제를 리뷰할텐데요 이 방수제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거에요 오늘 소개해볼 제품은 셀프로 방수 시공이 가능한 올바른, 떠바르는 방수제입니다 떠바르는 방수제는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이 굉장히 간편하고 무취, 무독성, 크림형, 방수성능 그리고 부착성, 고탄력성으로 크랙의 저항이 상당히 강해요 또한 염분과 알카리성에도 저항이 강한 친환경 간편 방수제입니다 주된 사용 용도로는 콘크리트, 크랙구이, 실리콘 보수화 타일, 매지, 건물의 코너, 벽돌의 균열 등등 안 쓰는 곳이 없는데요 심지어 물기가 있는 데서 사용이 가능해요 시공 방법 또한 상당히 간단한 편이에요 시공을 원하지 않는 부위를 보양해 주시고 사용할 만큼만 덜어서 도포하신 이유 건조가 다 되면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 이게 끝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품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저는 이번에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질문을 모아봤는데요 이 제품을 제작하신 분이라면 모두 대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제가 준비한 질문을 살짝 던져봐도 될까요? 경화는 얼마든지 첫 번째로 제품은 분명 백색인데 왜 투명색이라고 했나요? 여기 이 내용에 보시면 투명한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화가 돼서 마르면 투명하게 바뀌기 때문에 미관상 아무 지장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소재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빤딱빤딱한데 이 크림형 백색을 바르신 거거든요 보시면 투명이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변형이 일어난 실리콘 이게 시공을 해도 되나요? 실리콘을 제거하고 하는 것보다 현재 갈라지거나 뜰뜬 부분 그 부분에 이제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제거하지 말고 그 위에다 덮어가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오히려 세 번째로 못 자국에 메꿀 수 있냐? 크림형 방수제로 나왔지만 지금 못 자국이라든지 아니면 큰 틈이라든지 이런 데를 메울 수는 사실상 없어요 욕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백시멘트라든지 이런 걸로 먼저 메꿔준 다음 그 위에 물이 안 되게끔 얘를 발라주는 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지 얘만으로는 이걸 다 메꿀 수가 없어요 얘는 퍼티가 아닙니다 건물을 시공하다 보면 드라이비트가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도 시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가능하죠 이거는 안 되면 방수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가능합니다 드라이비트, 벽돌, 돌, 외장의 어느 곳에다 다 샘이 가능합니다 건물 외벽에 크랙이 막 크게 났어요 이런데도 그냥 막 푸져놓으면 시공이 가능한 거 봐요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보다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잘 빠져나가시는데 다실만을 말씀드립니다 변색, 이런 게 실리콘은 비일비지예요 얘는 어때요? 수제 성분을 가지고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노랗게 변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만큼 두껍게 1cm, 2cm 이렇게 두께로 발라놓으면 눈에 보일 정도로 이게 황변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그렇게 두껍게 시공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 노랗게 돼도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티도 안 나는 그런 정도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지속기간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라 그러지 전문용어로? 지속기간 맞나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5년을 잡는데 5년이 됐다고 해서 틀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 이상도 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공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부터 외벽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석고보드, 하판 이런 데에도 시공이 가능한가요? 무조건 가능하죠 실내 같은데 타일 매직 쪽 발라드거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누수가 발생해서 밑에 질러지고 막 물샌다고 뭐라고 하는데들 간단하게 이렇게 발라서 방수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하지만 타일 위에는 권장하진 않아요 시멘트나 몰탈에 섞어서 쓰고 싶으면 쓸 수가 있을까요? 때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일단 결론만 얘기하자면 쓸 수 있습니다 어? 방수제지만 경화가 되기 전에는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물을 넣어서 비볐을 때는 그 시멘트 몰탈 사이에 얘가 메꿔주는 역할을 하면서 방수 효과를 볼 수 있게 시멘트 미장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바닥에 한기가 싹 올라오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도 시공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습이 차가지고 맺힌다 네 이런 곳에는 사용할 수가 있겠지 밑에서부터 습이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런 곳은 솔직히 안 된다 습이 계속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찾으시면 돼요 이것만으로 이걸 발랐다가 여기 바닥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이 수용성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을 시공부에 바르고 수용성 페인트를 바르는 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성 페인트를 바르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싹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싹 가능하다 그럼 유성 페인트 위에 수성을 발라도 되겠네요? 안 되지 왜요? 왜 싹 가능해요? 여기서 또 이제 성분에 따라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물과 기름 둘이 만날 수가 없어 만났잖아요 수성 유성이 된다고 그니까 끝까지 들어가 수성 제품을 먼저 발라놨어 다 경화가 됐어 여기에 유성을 올릴 수 있을까? 있다고 했잖아요 어 했나? 싹 가능이라고 했잖아요 어 어 무조건 간다 근데 이제 반대의 상황이야 탄성 코트를 올리거나 막 이런 거를 올렸어 물을 뿌렸을 때 어떻게 돼? 튕겨나가죠 튕겨나가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수용성이기 때문에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 참 이기적인 유성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관 방법에 올바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햇빛을 받으면 안 좋아요 햇빛을 피해서 실온에 항상 보관을 해야 되고요 수용성 제품은 낮은 온도에서 얼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가급적이면 얼지 않는 실온에 0도 이상의 곳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밀봉은 항상 해주셔야 돼요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꼭 잠가주거나 실리콘 마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을 용이하게끔 저희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닫아놓기만 하면 얼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햇빛을 받게 몇 년 정도 이 상태로 보관이 가능해요? 2년 이상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이상 이상 가고 그런데 이제 보관보다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사용할 때 딱 열어 숟가락에서 한입 먹어 사실 그렇게 맛있게 보이긴 해 이렇게 해서 얼굴에도 발라주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발랐는데 여기에 이물질이 있죠? 네 없어요 저는 여기에 이물질이 분명히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넣었다 라고 하면 얘가 상할 수 있어요 아주 극적이면 떠서 쓸 만큼을 덜어내서 거기서 이렇게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해외 엄청 유명한 영상 보니까 방수제로 엄청 큰 철망에다가 배를 만들어서 모터를 날먹는 것 같아요 나 본 것 같아 가능할까요? 어 나도 가능하지 가능해요?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회의하고 제작해 봅시다 좋았어